안녕하세요 크리시안영상학교 논현아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주인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이 기도를 쉬는 죄가 바로 가장 큰 죄이며 종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를 달면 안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일상에서 피터지게 쌓기에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목회자라 불리지만 어떻게 하루종일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느냐고 반문하며 기도훈련을 하고 있는 분을 피팍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주변에 마주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으면서 자기만 그럴 뿐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실이 씁쓸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임을 바울은 2000년 전에 미리 내다보고 있었으며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파도를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무사히 마쳤던 사실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안위와 격려를 줍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옳다 인정함을 받은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일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을 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구하와 과부를 그 한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구부서 1장 22자리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신앙은 자기 확신이 곧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그치지 않죠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을 받은 증거가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행함을 보이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선한 성품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가마를 주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 있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고치는 표적과 함께 제자를 양육하고 있어야 비로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옳다 여겨 주시는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때 성령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경성하여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배출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며 가야 할진데 이런 증거가 없이 자기 확신에만 매달려 있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못 만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었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영성학교는 진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성령의 증거가 나오더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는 훈련소입니다 보고 배워서 내 몸과 마음에 습득하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또 훈련하는 데 전신 전력하도록 하십시오 두번째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몇십 년 전만 해도 레슬링이라는 스포츠가 유행이었습니다 프로레슬링은 사실상 서로 짜고 하는 쇼이죠 이제는 이런 가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전 격투기가 유행이죠 이것은 진짜 싸움이기에 더욱 스릴 있고 사람들이 재미있어 합니다 쿵후라는 무술은 동작이 엄청 화려하지만 실전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무술이므로 쿵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격투기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능력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귀신이 나간다든가 병이 난다든가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기도를 가리키는 교회 목사에 멱살을 잡고 덤비는 사람도 없죠 기적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상학교는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해결되어야 하고 귀신이 나가고 호질병이 나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내 삶이 안 펴졌다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귀신이 나가야 합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것은 배에 힘을 덜 주기 위한 것도 덜 주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각도가 팔의 각도가 이상해서도 아닙니다 십일절을 안 내서 혹은 금식을 안 해서도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도를 못하는 이유를 대면 안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버느라 애들 키우느라 머리가 아파서 혹은 피곤해서 등등의 그런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기적이 팍팍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 성령이 오십니다 아직도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므로 성령이 오시지 못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지만 왜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을까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진정한 목적이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야 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우시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사실 나를 위해 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시고 숨은 나의 속내를 깊이 긁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를 제자로 삼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도 제자를 삼아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원하기 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원하는 분은 하나님께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 마음을 이 약속에 쏟는다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수혜자가 되십시오 네번째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전제 자기문입니다 초대교회와 비교해 볼 때 영상학교에 나타난 일들은 아직 약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상학교는 기적으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끓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백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결단을 하고 믿음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확 바뀌어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죠 열심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자 할 때 100%의 전신과 믿음을 주십니다 요나의 기도를 읽어보세요 언제 요나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나요 죽음 앞에서까지 가서야 그가 100%의 전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사망의 문턱에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깊은 바다에 던져진 자라고 생각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생명의 문턱을 넘어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